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어떠세요? 제가 선물 드립니다! 설정축제! 놀러오세요! 다음은 거 아니에요? 다시 매주 일종일 후 시원한 보리 바로 주문한 보리 주문한 보리 주문한 보리 사이에는 보리 사이에 보리 사이에 보리 봐, 멋있다 영상이 없어서 진짜 신기하다 여긴 뭔가 더럽고 야, 방아경 아 아 아 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죽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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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